야, 민희 저기 갖고 왔네, 청첩장 갖고 왔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수지도 갖고 왔네. 아이고. 안 드리고. 야, 고지선 알라고 그런구나. 한담아.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. 우리 혜진 언니. 야, 수지야, 사진이? 이따 얘기해요. 토크 우리 이따 해요. 야,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해 줘야겠는데. 야, 이거 사진 얘기 좀 자세히 해 줘.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청첩장 두 개 받아 봤어요. 같은 날. 맞아, 너무 영광이시죠. 되게 부담스럽네요. 현이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품절이 됐고. 네, 이미 10월에. 품절이래요. 이제 곧. 저는 이제 12월 예정입니다. 12월. 민희는 지금 신랑이랑 잘 살고 있는데. 네, 신부 전에 엄마가 먼저 돼가지고. 아, 맞아. 아이고, 아이고. 돌 됐지, 돌 됐지 이제. 네, 이제 돌 이제 다음 달에. 결혼식 하고 그 다음 주가 바로 돌이에요. 아, 근데 능력자들이야, 그렇지? 그치. 남편분들이 능력자인 걸 수도 있죠. 세 분을 얻었으니까. 어우, 좋다. 아니, 왜냐하면 너무 예쁜 말이야. 너무 예쁜 말이야. 말을 예쁘게 한 거야. 아니, 근데 셋 다 연상연화 커플. 대박. 아, 진짜야? 그럼. 뭐. 뭐.